미아엘보트 일단 미아엘보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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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거는 의미가 없다. 결국에 메인은 캐논스턴이야 캐논스턴이야 자쿠 힐러 에그모스 핑크빛 시브노스 수호 반다 벨로 아 하나 넣었다 결론은 얘가 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. 그치 아 나도 이 위대한 데미안 한번 먹고싶다 한번도 여태까지 위의 걸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나도 한번 먹어보고싶다 나도 한번 먹어보고싶다 갈래요 블러드퀸 자막 킬러 우르스 자쿠 핑크빛 피해 핑크빛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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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라 아 강인한 무릎무릎 아 나 위대한 무릎무릎 아 이거 교환 가능이네 처음 알았어 교환 가능으로 반박 하트 색깔이 초록색 카이로 메그노스 메그노스 어 메그노스 다음 보여 시그노스 오 두개 오늘 괜찮네 두개가 연속으로 수우 아 여기가 잘 나와야지 되는거 아닌가 결국은 데미안 루시드 윌 든드켈 지닐라 아 여기가 안나왔네 결국엔 이게 나의 운명이라고구만 저 위에꺼는 한 번이 안나오네 아 아쉽네